수건 한 장만 있으면 확 달라집니다. 집에 건조기는 없는데 빨래를 빨리 말려야 할 때는 수건 한 장만 준비해주세요. 세탁을 돌릴 때 타스코스에서 마른 수건 한두 장만 넣어주세요. 마른 수건이 세탁물의 물기를 흡수해서 건조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모자를 세탁할 때 세탁기에 돌리면 모자 모양이 찌그러집니다. 이럴 땐 지퍼백과 수건 한 장만 준비해주세요. 먼저 지퍼백 안에 온수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바디워시나 샴푸를 3,4번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모자를 넣고 거품이 나도록 여러 번 흔들어준 뒤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면 모자를 한 번 더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그 뒤 모자 안쪽에 수건을 넣어서 말려주시면 모자 모양이 망가지지 않습니다.